자, 이번 시간에는 의문사 의문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사 의문문이 무엇이냐? 생각하기 전에 일단 의문문이 뭔지 다시 한번 살펴보죠. 자, 코끼리는 나무 아래서 사과를 먹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네요. 자, 이게 의문문으로 바뀌면 그냥 이렇게 됩니다. 코끼리는 나무 아래서 사과를 먹습니까? 하면 이게 의문문이 되죠. 그렇죠? 혹은 이렇게도 합니다. 코끼리는 나무 아래서 사과를 안 먹습니까? 이렇게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그냥 의문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치면요. 단지 물음표를 붙였을 뿐 혹은 단지 끝을 올려서 말했을 뿐. 이게 그냥 의문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의문사 의문문은 뭘까요? 자, 코끼리는 나무 아래서 사과를 먹는데요. 나무 아래서를 지워버리고요. 어디에서 먹습니까? 하고 말을 바꿔보죠. 자, 첫 번째 위에 있는 그냥 의문문은요. 나는 말할 테니 너는 O, X만 대답해. 라는 나는 완전한 문장을 만들 테니 너는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만 대답해. 라는 방식의 의문문이죠. 하지만 의문사 어디에서가 들어가면 답이 열리게 됩니다. 자, 어디에서 먹습니까? 응, 글쎄 어린 황자가 사는 바오밤 나무 아래서? 세상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열린 의문문. 네가 정답을 직접 말해줘. 이런 의문문이 바로 의문사 의문문입니다. 그 의문사 의문문의 특징이고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당연히 의문사가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간다는 것. 자, 또 보시죠. 코끼리는 코로 사과를 먹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봐요. 코끼리는 코로 사과를 먹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의문문입니다. 하지만 야, 코 말로, 코 말고 뭐로 먹는데? 어? 귀로 먹나? 이렇게 열린 의문문을 만들면 코 대신에 코끼리는 어떻게 먹습니까? 해서 코 대신에 어떻게를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의문사 의문문이 되죠. 어떤 의문사가 포함됐는데요? 어떻게? 라는 의문사가 들어갔죠. 자, 이건 우리가 국어 강의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쉽더라도 그 개념을 다시 한번 곰곰이 되씹으면서 가야 그 뒤에 프랑스 의문사가 등장했을 때 아, 이거하고 특징을 우리가 잘 캐치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아침마다 사과를 먹는데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말고 언제 먹는데? 어, 잠들기 시작한 지 37분 57초 뒤에 벌떡 일어서 사과를 먹지. 열려있는 대답. 열려있는 의문사 의문문입니다. 자, 배고파서 먹어. 왜 먹어? 심심해서 먹어.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왜가 포함된 의문사. 코끼리는 사과를 먹습니다. 코끼리는 도대체 무얼 먹나요? 이렇게 조금은 달라 보이는 형식으로 의문사를 넣기도 합니다. 자, 코끼리는 사과를 먹어. 누가 사과를 먹는 거야? 자, 이렇게 의문사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위에 있는 아이들 네 녀석과 이 두 아이를 살짝 비교해보고 갈게요. 어떻게 다르나요? 얘네는요. 무엇을, 누가, 명사를 묻는 명사를 대답하라고 유도하는 의문사 의문문이죠. 자,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반대로 위에 있는 네 개는 뭔가요? 어디에서 어떻게 언제 왜 이 아이들은 부사에 해당합니다. 이 부사라는 표현은 우리말의 부사와 영어의 부사와 프랑스어의 부사 다 똑같습니다. 사실 이런 품사 이야기는 제가 초반부터 지금까지 안 드렸는데요. 자, 명사, 동사, 효용사, 부사 우리말 이렇게 네 가지 품사로 구성되고요. 영어는 뭘로 구성되나요? 똑같이. 명사, 동사, 효용사, 부사로 구성되고요. 자, 그러면 프랑스어는 뭐로 구성될까요? 똑같습니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로 구분됩니다. 어? 선생님, 그럼 의문사나 전치사 이런 것들은요. 자, 전치사도요. 다른 단어와 합쳐서 결국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 안에 다 들어가고요. 의문사도요.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언제 왜 얘네들은 부사에 해당되고요. 누가와 무엇을 얘네는 명사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언어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네 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이 네 가지 품사에 대한 개념은 차근차근 좀 개념적으로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어떤 언어를 공부하든지 간에 자,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지금 의문사를 추가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 의문사는 부사들일 수도 있고 명사들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대략의 의문사 의문문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 중에서 꼭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의문사가 들어갈 때는 원래 어떤 단어를 제껴버리고 그 자리에 치고 들어간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